BMW 미니 2014년식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의 옥스 개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옥스 개조를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작업한 후 음질 전용 블루투스를 장착하는 작업 내용입니다. 음질 전용 블루투스는 aptx HD 그리고 DAC, DA 컨버터가 32비트 내장된 제품이라 아주 퀄러티 있는 사운드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리하게 블루투스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CD 퀄러티 이상의 고음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BMW 미니 2014년식 차량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